안녕하세요 이치윅 유튜브 이치윅입니다 오늘은 가을 겨울 옷을 사러 지하장가에 놀러왔습니다 오늘 언니랑 같이 여기서 쇼핑을 해볼거에요 그러면 쇼핑하러 가볼까요? 고고! 오늘 언니와 저의 데일리룩이에요 예쁜 옷이 많아요 약간 이런거 사고 싶어요 포키 인형도 있어요 포키 너무 귀여워요 여기가 언니가 좋아하는 옷가게에요 언니는 열심히 옷을 고르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 같아요 체육대할 때 빈빈을 하고싶어요 짠 엄청 엄청 조금 비싸긴 하네요 자 옷부터 사진으로 할게요 여기도 없는거 같아요 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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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이에요 2만원 볼 İ 쇠소분들 드디어 하나를 샀습니다 이것도 하나 사줄게요 집게핀도 하나 사줄게요 요런 색깔이 예쁘려나 이걸로 하나 사줄게요 언니랑 오늘 이만큼이나 샀어요 한번 집에 가볼게요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러분 부평 지하상가가 너무 커서 돌아다니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일단 옷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엄마가 키크라고 사주신 점프업 하이정 영양제를 먹고 옷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하루에 두 번 먹는건데 한 번 먹을 때 두 알씩 먹는거에요 이렇게 맛도 있어요 이거 먹으니까 갑자기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옷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발밖에 못 샀어요 근데 제가 사고 싶었던 니트 니트 이 종류를 샀습니다 먼저 짜잔 고급진 베이지 색깔의 니트인데요 저는 2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한번 입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입었는데 너무 예뻐요 우와 여기 넥라인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오 뿌잉뿌잉 너무 피곤하지만 채소분들에게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거 2만원 치고는 소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완전 보들보들하고 짝짱 두 번째는 짜잔 귀여운 니트인데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리가 좀 긴데 약간 진한 청바지 아래에다가 입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충 이렇게 대봤는데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입었는데요 이 니트는 독특한 여기 스트랩이 있어요 스트랩 스트랩 있어서 이렇게 끈으로 더 조여도 되고 이거 실제로 보면 정말 귀여운데 색상이 조금 더 밝게 나온다 할까요 뿌잉뿌잉 너무 귀여워요 짝 네 오늘 이렇게 부평채하상가에서 언니와 함께 가을겨울 옷을 한번 구매해봤는데요 많이 구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쁜 거 두 벌 건졌습니다 짱짱 채소분들이 오늘 제가 부평채상가를 한번 쭉 보여줬는데요 마음에 드는 옷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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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